아 근데 진짜, 진짜 보스네요 와! 아 퍼포먼스 잠깐만 와! 표정 뭐야? 왜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니서는 남자친구 있나요? 혹시 아시나요? 없나? 우와 자 여러분 안녕 저는 10월 도비 코비 이렇게 다 3명이 모였습니다 네, 오늘 볼 영상은 리리스 필름의 아 더 무비 더 무비인데요 이게 그 영화잖아요 영화 한 편을 찍은 건가요? 아 음, 뭔가 영화 느낌으로다가 이 리리의 그런 그걸 한 게 아닐까요? 리사님의 그런 뭔가 춤이라던지 이런 룩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뭐 보면 알겠죠? 한번 봐봅시다 와 이 상당히 감각적인데요 이틀 가시는 걸까요? 더 무비 와 이게 지금 영화적인 그런 연출 아 오 뭐죠? 다들 와 와 잠깐만 와 근데 그 와중에 왜 예쁘죠?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보스네요 와 와 퍼포먼스 와 잠깐만 와 표정 뭐야 와 와 진짜 이건 지금 눈빛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뭔가 와 잠깐만. 어우 너무 좋은데요? 와 근데 진짜 잘 춘다. 치명적이네요. 와 진짜 멋있다. 와 잠깐만. 이거야말로 걸크러쉬 아니겠습니까? 와 그쵸. 우와 느낌 다르다. 와 잠깐만. 왜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 늦은 남자친구 있나요? 혹시 아시나요? 없나? 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봐달라 했구나. 와 이거 미쳤다. 와 근데 어떻게 근데 저렇게 마른 체형에서 파워풀함이 다 나오는지 근데 진짜 라인이 장난 아니시네. 아 근데 이게 진짜 춤에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. 아 진짜 장난 아니다. 어? 잠깐 저 밑장 빼긴가요? 밑장을 빼셨네. 아... 아... 이거... 괜찮아요. 마음껏 빼세요. видно. 이게 하긴 허용입니다. 허용이죠. 아... 이리케 치명적이면 뭐... 사기 한 여덟 번 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분한테 사기당한다면 뭐. 아 그래요? 그럼 영광으로? 네 근데 이미 사기캐잖아요 우린 사기 당한 거야 이미 사기캐야 그건 맞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사기를 치셨지 응 진짜 대박이다 이리필름을 이렇게 봤는데 와 말이 안 나와 그냥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고 표정에서 그냥 지금 당장 남자친구가 되어가지고 차를 끌고 바로 당장 데려가고 가고 싶은 그런 취했어요 취했어요 와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로?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춤 동작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진짜 영화 본 거 같았어요 영화 한 편 딱 본 거 같은 느낌 여운이 막 진짜 진하게 남습니다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리사님과 함께 유튜브 영상으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꿈많은 청년들의 리액션이었던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봤고요 안녕